아 정글 또 다 보고 픽해요 다 보고 다 보고 픽해요 정글 다 보고 픽할게요 맨날 졸려 하다 뭘 할 줄 몰라요 또 뭘 왜 놓고서 뭘 왜 너무 나서서 재미로 했어 자랑 욕심 없음 욕심 없음 어? 올해는 잘해 아니야 이거 진짜 그냥 가지 않았어 진짜 갔던 것 같아 센트 왜 그래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 갈 수도 있지 오르니 너 가고 죽었잖아 죽을 수도 있지 사람 죽어요 어차피 언제나 죽겠네 죽어도 되잖아 아이씨 말그지 마요 아이씨 말그지 마요 네 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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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어요 리쉬 상관없어요 리쉬 되잖아요 뭐 어때서 리쉬 하지 뭐 화 안 나죠 화 안 나죠 싸워야지 알아서 네 원두를 해야 막이지 말고 나한테 아 알겠습니다 귀여운데 말을 걸지 말라고 하네요 아 입 아파요 그거 지금 뭐 나가지고 그 알 바 없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입 아프니까 입 아프니까 입 아프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거 시끄럽습니다 빨리 마니까 짤리잖아 우리 팀이 네 움직인다 뭐 들어간다 내가 그만해 이번에 아니 안해도 되거든요 저한테 관심 꺼주시죠 부르기 전까지 아시겠습니까 뭐하라고 말그지 마세요 자 오호 어 나이스요 네 레벨업하면 6레벨 플로리그 없구나. 벌써 죽어? 아... 그러니까 오지 말라니까. 나 라위 가야겠다. 라위 앙금 이제 못 잡는데. 아 근데 이게 아트가 그 브이지를 못 잡는 게 라위가 없어서 그래. 개피 아닌데? 얘 너무 빠른데 나보다 빠른데? 뭐야 왜 이렇게 세? 루샨 옆에 숨었다 형. 나 손으로 툭 뿌렸어. 불피인데 얘는? 야 죽겠는데? 뭐야 이거? 어이없는 콤비니션. 와 게임 개 막장. 막장 게임. 이즈 노플이거든요 형? 아 나 플 14초인데. 이즈와 삐지 않아. 플. 노플. 아 애들. 저거. 뭐야 왜 이렇게 세. 애들. 와아. 안 부족하다. 네. 이런라. 에이